안녕하세요. 송학맨입니다. 지금 이 시간 염전에 왔는데요. 투망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. 지금 만주 타임인데 파손은 완전 장판이고 멀리서 지금 고등어 낚시하시는 분 같아요. 고등어 낚시하시는 분만 지금 꽉 차 있습니다. 벌써 고등어가 붙었나? 아 대대미 잡으셨네. 많이 잡으셨어요 사장님? 어? 많이 잡으셨어요? 아이쿠 뭐잖아요. 뭐가 나와요? 지금? 아 남성발이 조그만 걸 않는 거예요. 아 그러시구나. 아 고등어가 안 나올까? 고등어 못먹어 나오고 안 나와요. 아 그래요? 현재 연전해변 상황입니다. 아 낚시하시는 분들은 꽉 차 있어요. 조금 이따가 실시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